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란과 동행입니다. 어제는 마르신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었습니다. 이제 또 2천명을 향하여 또 한번 마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또 상품 몇가지 소개해 드려야죠.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옥금강입니다. 옥금강인데 이게 이섭이 꽤 잘 보였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안토시안이 끼면서 지금 거의 사라져서 잘 안보이네요. 그러니까 그냥 옥금강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 분명히 이거 이섭이었어요. 자 이섭호가 그래도 잘 들어있는건데 소멸도 되나요? 어쨌든 옥금강입니다. 옥금강 20만원입니다. 20만원 드릴게요. 옥금강은 그래도 뭐가 터져도 터지면 크지요? 자 옥금강 20만원 드립니다. 자 이번에는 정말 참 멋있죠? 천평이에요 천평. 정말 멋있습니다. 호반이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는 천평. 아주 진짜 배기품점입니다. 천평 3초기입니다. 자 140만원이고요. 140만원이에요. 저나 지난번에는 작았을 때 그때 130만원이었을 때 했죠?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140만원입니다. 자 천평. 자 자구도 많이 컸고요. 아주 요즘에 아주 번쩍버쩍 큽니다. 이렇게 천평. 진짜 품종 좋습니다. 자 천평 140만원 드립니다. 자 이 아이는 동환이지요? 동환. 아주 멋진 두엽 동환이에요. 자 동환 이 아이 10만원입니다. 10만원드려요. 자 동환입니다. 자 10만원드려요. 동환. 자 니치게 붙으면은 파형입니다. 자 10만원드립니다. 자 이번에는 정말 멋진 명품입니다. 자 정말로 좋아요. 대응환호입니다. 대응환호. 이렇게 입도 아주 단정하면서 아주 힘있게 자라는 대응환호. 정말로 좋습니다. 자 대응환호. 자 색대비 상당히 좋고요. 자 요즘에 아주 물올라서 아주 상당히 멋있습니다. 자 대응환호. 가격 150만원입니다. 대응환호 150만원. 이 아이 정말 명품이니까. 이 아이 정말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대응환호 150만원 드립니다. 자 이번에 달마입니다. 달마 신하 자총 많이 자랐죠? 자 좋습니다. 달마. 자 두협 상당히 좋아요. 자 달마. 자 20만원드립니다. 다 20만원. 자 이번에는 몽환 복륜입니다. 몽환 복륜. 도협의 몽환 복륜. 아주 멋있는 날입니다. 그런데 옆에 이렇게 묵처럼 살짝 들어가더니 이렇게 흉터처럼 생겼어요. 그런데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몽환 복륜. 가격. 자 제가 착하게 5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0만원. 자 몽환 복륜 50만원 드립니다. 자 자쪽 몇 개만 붙으면 참 좋겠죠? 자 몽환 복륜 50만원 가봅니다. 자 이번에는 두협의 아주 작은 두협의 호반입니다. 자 황옥성이에요. 황옥성. 자 몇 촉인가요? 하나 둘 셋 촉인가요? 자 세 촉 보입니다. 현재 보이는 게 네 촉입니다. 자 황옥성 네 촉짜리입니다. 자 오늘 150만원 드립니다. 이거 황옥성 정말로 좋은 황옥성. 두협에 두협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얼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자 정말로 멋져요. 황옥성 150만원에 가봅니다. 자 이번에는 건국북륜입니다. 건국북륜. 아 전 지난번에 먼저 이렇게 150만원 팔던 겁니다. 건국북륜. 오늘 저 100만원 갑니다. 자 좋죠. 아주 물건 굉장히 좋습니다. 색대비 좋고요. 건국북륜 치고는 최고 상황입니다. 아주 좋은 가격. 150만원. 아니 100만원 갑니다. 자 이번에 거물입니다. 자 정말로 좌수한 호입니다. 좌수한 호. 자 가격 200만원이고요. 자 두협의 호. 멋진 겁니다. 좌수한 호. 자 이렇게 이런 아이가 또 여기서 중반이 하나 터지면 참 정말로 뭐라고 말하기로 말할 수 없겠지요. 자 좌수한 호. 자 200만원 가봅니다.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. 자 고조선입니다. 고조선. 두 촉짜리 고조선. 아주 멋진 거. 자 이렇게 아 천촉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고조선. 두 촉짜리 고조선입니다. 자 가격 350만원이고요. 자 대단한 아이입니다. 잘 관찰 잘 해보세요. 뭐가 보이나. 자 고조선입니다. 자 고조선입니다. 자 오늘 상품 여기까지 모두 끝났고요. 또 다 내일 거 또 준비해서 멋진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자 오늘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.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. 자 풍란과 동행이었습니다.